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감정표현에 고대로 발기해버리는 남자 은노조절장의 젠탑입니다 10세끼가 꼴같지 않을도 바라면 이제야겠죠? 마무리를 부탁드릴게요 에코님 에코님 와 설마 18적의 플래티넘 정글 맞아요 수준 차이가 너무나서 못해먹겠네 게임을 못하면 맹겜을 하지 말라니깐요 미치셨나? 저지금고는 있는데 지금이 방자한테도는 뭐죠? 플래스준 다 죽었네 좁지랄 떨지 말고 대시죠 그냥 10세끼가 쫄기는 게임을 못하면 맹겜을 하지 말라니깐요 전체 채팅만 됐어도 진짜 인성교육이 뭔지 레오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응 잘 컸다고 지금 뻣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자한테도 또 못 참거든요 뒤질 때까지 뵐게요 2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뭐하세요? 저 뭐 있는데요 지린다며 캐리 준비 완료됐거든요 당장 졸이 안 꺼져요? 10세끼가 잘한 게 멋있다고 당당하게라도 처먹으러 오고 있어 찌린다며 추격이요 아니 아무도 호응 없어요 저식 쓰끼는 막타만 맞추어주라나 불멸에 있음 신이요 18호 어땠어요? 제가 똑똑히 보여줄게요 당대팀이 저를 성장하게 내버려둔 대가를 말이죠 감히 그대가 나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건가? 바로 보내주... 또 도발하시네 많이 칠 것도 없이 3방에 보내줄게요 1대 2대 3대 2 당황해놓고 끝까지 꿀찌인 척하죠 아하 그럼 마스터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젠타비노를 안 타시려기 왜 그만 이상이라고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다 해송이 불러 계속 불러 컷 확장시저 취득시간에 축구 시작하는 모노를 그리고 무대 옆으로 다녔던 잔바를 바로바를 됐죠 배치노우노우 젠타비노로 정정해주시겠어요 하루를 칠 때조차도 평범하게 가만히 서서 치면 안되거든요 프로답게 무빙을 해줘야죠 컴온 팀원들이 다 죽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장방규의 장비가 되어볼게요 혹시 발 들어와 보던가 그 미니언만 찍으려 한건데 저저 잠재적성범죄자신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겠어요 제가 올 때까지만 버티는게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제가 이래서 그 말을 못 간다니까요 쓸데없이 도발하지 마시죠 조긋같네 그리고 섹스